안녕하세요 아 오빠 이거 아니 저는 핸드폰에 카우아이가 샀나 아 너 카우아이 같지? 제가 또 선물 받았어요 오빠 카우아이 너무 좋아요 가봤어 아 오빠 가봤지? 또 내가 카우아이 가라고 그랬잖아 카우아이 같지? 헬기터도 다 했잖아 또 내가 하라는 걸 했네 이거 뭐야? 아니요 응? 많이 소박하네 이거 가져오는데 안 깨졌어? 하나 깨졌어요 아 그래? 내꺼 깨지지 아 진짜 어우 그려라 진짜 아닙니다 난 진짜 짐을 잘 써나봐 잔을 사와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 너 진짜 잘 써네 진정성 그래? 진정성 개편도 하차도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샤 하와이 하와이 카우아이랑 어디 갔어? 하와이랑 그냥 하와이랑 그냥 내가 갔던 데랑 똑같네 갔던 코스랑 무슨 리조트 같니? 오빠 저 그런 좋은 데 안 갔어 그냥 하와이는 거의 다 좋잖아 하와이는 거의 다 좋잖아 아 되게 그냥 소중한 호텔이었는데 걸어서 한 10분 거리? 헬기투어 1시간 했지? 네 실폭포들 보고 네 폭포로 막 가주지 헬기 아저씨가 그리고 되게 웃긴 근데 좀 막 인디안에 뭐야 주라기공원 촬영장에다 할 땐 주라기공원 노래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던데 뭐는 아니야 라디오 작가로서 그 정도 그 정도 서비스는 아 이렇게 너무 웃기다 그런 거에 감동하면 안 되지 네 짱이라니까 헬기투어 안 하고 걸어다니면 너무 힘들어 아 못 걸어다니죠 못 걸어다니고 아니 그니까 스팟마다 이렇게 막 차로 가거나 막 이러면 힘들다고 한꺼번에 샤악 도는 게 짱이야 더 싸게 먹혀 안녕하세요 하와이 혼자 하나오마베이 갔어? 아니 아니 하나오마베이를 안 갔어? 본섬에서? 네 못 갔어요 본섬에 오래 못 있어 스노클링을 안 했어? 스노클링 안 하고 서핑을 했어요 아 서핑을 할 줄 아는구나 응 오빠가 커뮤니 잘 할텐데 나? 네 당연히 잘하지 그래서 한번 서핑 보디 한번 맞아보세요 그래서 뭐해 ㅎㅎ ㅎㅎ 스탠튼 앤 저지 형은 못하는게 뭐임 스탠튼 앤 저지 뭐가 드립 쳤던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네임드 양키스팬 양키스팬 커피를 집에서 갈아 드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커피를 제가 사왔는데 구하기 힘든 커피입니다 진짜 인도네시아 같은 볕이 뜨거운 곳은 커피가 아주 좋은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처 커피숍에 가셔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천원 정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갈아줍니다 보통 스타벅스에서도 갈아줬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집에 가는게 있어서 당첨되신 분들 중에 갈아서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 갈아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근데 집에서 가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면 향이 날아가니까 콩입니다 콩 갈아서 가져오지 않았죠 왜냐면 갈면 향이 날아가니까 갈아서 거기다가 뭘 섞어서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액상으로 보내달라고? 됐구요 콩만 보내드릴게요 크으 인도네시아가 커피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생수를 팔팔 끓이면 되는거에요? 네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호텔에서 제공한 그.. 생수 있잖아 아침마다 주는거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중립 중립? 거기까지는 근데 그걸 끓여먹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근데 다들 배탈 나는거야 다 막 배탈해 막 최용수 의원도 막 에어씨 막 이러면서 막 다 배탈하는데 물갈이가 심하더라구요 거기가 커피들은 좋은데 커피와 과일 채소의 질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채소 샐러드를 잘못 시켜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 물로 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선수단이나 미디어촌에서 생수를 이렇게 세트로 줘요? 먹으라고? 우리는 이제 삼다수를 주문해다가 먹자 아 삼다수 근데 커피숍에서 할 때 물을 못 믿는 사람들 얼음도 못 믿고 무슨 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커피 콩의 질은 굉장히 좋으나 물 때문에 커피 먹는 걸 꺼려하는 TMI죠? 네 살이 좀 빠지셨어요 쪘어요 쪘어요 탕이 쪘죠 중계하고 오면 저는 무조건 씁니다 왜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 빠집니다 후진국 가면 콜라가 제일 안전한데 거의 후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인구도 25,000원이나 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되게 잘 살더라구요 집들이 어마어마한 집들도 있고 쇼핑몰 같은 것도 수준들이 보면은 잘 돼있고 근데 길이 확실히 지진도 많이 나고 집안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못 짓는대요 그래서 교통이 안좋아 다 오토바이 타고 댕기고 자 온거에요 인서들의 단점 단점 갈게요 왁석우편이 녹음시간이 제일 오래 올리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누가 진행하는지 따라서 시간 한단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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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체가 양자체가 방대해가지고 탈수없어요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택 투 원 얘들아 핵인싸 되려고 하지마 진짜 핵인싸 남의 연애사에 관심 많음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냥 당사자들이 연애하게 놔두면 되지 우리의 한 명이 썸 타면 진짜 밀어준다 뭐다 하면서 엄질도 잘 돼 인마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9월 7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들의 한 드렸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인싸들의 단점이었습니다 개그맨 허한나씨의 안나TV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인싸라는 것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반대말 아싸와 인싸 이 얘기를 베테네스 좀 많이 신조어로 줄임말이긴 하지만 차용해서 많이 씁니다 저희가 자신이 속한 우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행사 모음에 적극 참여하고 한마디로 잘 노는 애들 저 같은 아싸 성향인 사람이 보기에는 남일에 관심 많고 좀 저렇게 살면 체력이 금방 소진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테들이시는 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인싸드릴까요? 아싸드릴까요? 아싸는 운명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형은 인싸지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는데 제가 뭐 인싸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향 자체가 저는 최대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넷 이상 모이게 되면 말을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역학관계가 생겨서 다들 얘기를 주고받고 잘하기 때문에 제가 부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스타일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느라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명감 네 프로의식 이런 그 저의 직분에 충실하자 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형은 기만자라고 참여합니다 자 금요일은 그야말로 인싸 이서구 기자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있는 날이죠 오늘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토너먼트를 진행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베텔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소환이야기 질문 등등 뭐든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아 베디는 아싸중에 인싸라고 어 아싸 중에서 그나마 인싸다 알겠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리죠 베스트 세트 어이 사룡 룡 네 제작이 안됐구나 업무를 여타 6시부터 죄송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이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니아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 더 바디와 함께합니다 하늘이 완전 가을이구만 탱푸띠 하늘이 집에서 오후 4시에 나왔는데 좀 일찍 나올거라는 후회가 됐어요 날씨 진짜 좋죠 인디안 썸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라이프를 하루종일 집에서 보다가 하얀거탑을 기대했는데 하얀거탑과는 좀 다르던데 하얀거탑과는 좀 다르던데 응 응? 아 그래? 자국 끝나고 말해줘 아니 같이 슬슬하고 계세요 소리 다 들려 이게 그래요? 테이프만 붙으면 들려 테이프 뜯는 소리가 들려 아 연기요? 응 자전거타기 참 좋은 날씨죠 자전거를 그래서 지금 하나 살까진 생각 중이에요 자전거 없어요? 응? 있는데 갖고 나가면 힘들어 차를 차에다 실어서 야 이거 다 꼬는데 브롬니? 브롬니라는 자전거를 누가 추천해주세요 접이식자장 아 그거 비싼거 아니에요 갔던 시간이었는데 아 지성이가 추천해줬다 참 아니요요 갔다와 브롬니 맞나 아니면 여기 브롬니 일산에 아 브롬턴인가 자전거 창고 매장이 있어요 약간 브롬턴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아 그거 못 보고 완전 좋은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좋은걸걸요 그래? 응 접이식인데 좋은거 본인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준건가 그럴까? 그럴 수 있죠 그분에겐 이제 더이상 비싼게 비싼게 아닐거에요 그럼 갑자기 초라해졌어 아 중고가 아니에요 거기있는건 2월이에요 2월 2월 된 매장 상품들 이런거 브롬톤이라고 되어있네 우리나라는 어 비싼건 비싸구나 진짜 그래도 50만원대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전엔 또 픽시만 타고다니는 약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었는데 아 픽시 여행이 좀 갔죠 갔죠 이제 그 멋이 있었어 근데 그 그때그때 어떤 인기 힙한 스포츠가 있는데 이제 언제는 픽시였다가 또 최근에는 한창 서핑이었다가 이제는 또 그것도 끝난거 같아요 픽시가 뭐에요? 픽시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접이시기? 브레이크가 없는 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지 다리로 이렇게 페달을 누르는 식으로 멈추는 저도 대충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멋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힙한 픽시 자전거 싼곳 아 아 하얀 바퀴 그럴거에요 색깔은 많지만 픽시를 검색했는데 삼천리 자전거 쇼핑이 나오는데 아 네 정말 그게 되게 휴대상증이었어요 이거 왜 이거? 한창 이게 있는데 아 이것도 좀 이게 가격? 입문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아는데 자 가겠습니다 다 됐어? 네 갈게요 필선언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성용님 단 하루 동안 배텐을 맡겨야 한다면 이말년 왁서구 대 박문성 정연구 아 조합으로요? 글쎄요 아 근데 조합이 괜찮네요 둘 다 네 왁서구 기자는 뭔가 이말년씨한테 잘 맞춰주면서도 수습도 좀 해줄 것 같고 또 정윤국씨의 그 그 강성 느낌을 박문성은 또 워낙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잘 붙어갈 것 같고 아하 한 명은 욕쟁이 한 명은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약간 조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선택이 제가 굳이 남자들 DJ 조합 중에서 뭐 골라야 됩니까? 아 오른쪽은 불청 느낌이라고 김준우님 주님 계시는 동안 이인권 아나운서 얘기가 하루에 한 번은 나왔는데 배영은 안 친한가요? 후배들과 이렇게 친하다고 얘기하면 또 표현이 이상하니까 여자 아나운서들 보다는 덜 친하죠 3998님 요즘 생라면 부셔먹는데 빠졌네요 저는 참고로 스프 찍먹파입니다 음 찍먹 애매하네 이것도 9911님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보는 중인데 꿀잼이네요 배영도 보셨으려나 저 한 열 번 정도 봤습니다 요번에도 그 네플땡땡에다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와서 현지에서도 잠들기 전에 잠깐 보고 자고 변규석님 오랜만에 생각나서 배탄소년단 DNA를 봤습니다 다시 봐도 충격적이네요 5133님 긴팔 입기엔 덥고 반팔 입기엔 춥네요 어쩌죠? 반팔을 안에 입고 위에다가 셔츠를 살짝 입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요즘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8월에는 이런 고민 했겠어요 그때는 반팔 입어도 덥고 민소매 입어도 덥고 우통 벗어도 덥고 그런 때였는데 행복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팔토시를 입자고 하신 분이 있네요 반팔에 프리소년이었습니다 프리소년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테네 베텐 베스트 10 제가 없는 사이에 윤달의 서구가 된 남자 이석우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지난주에 이달의 소녀와 같은 의상을 입고 출근도 함께해서 윤달의 서구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변 프리대니까 연락이 다 끊겨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사진 한 장에? 네 아 프리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외로워요 진짜 사람이 안 찾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재입사할 생각 있습니까? 재입사할 편의장님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쨌든 좀 더 떠돌이로 있고 싶습니다 소녀들이 살렸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도 일부러 그래서 초록색 개통 옷을 입고 온 건가요? 언제 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슈화를 노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연휴가 궁금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무슨... 무슨 사진이지? 자 오늘은 뭐 출근할 때 뭐 얻어 걸린 거 없고 네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왁서구의 최애 걸그룹은? 아! SES 아니 이거 진짜 솔직하게 재입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ES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 진짜 달 끝까지란 노래가 있거든요 숨겨진 명곡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옛날 노래지만 왜 옛날 걸그룹이면 안다는 거 없잖아요 네 아니, SES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럴 때 딱 이달의 소녀 쪽으로 밀고 갔어요. 그렇군요. 절하에서 이군 소리 듣지라고 하시면서 눈치 참 없네. 집에 박혀있더니 감 이런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1750님, 배디와 주님과 함께하는 서구형을 보면서 저것이 눈치고 사회생활임을 배웠습니다. 2개월 차 직장인에게 사회생활 팁 알려주소서 이게 2개월 차면요. 그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콕콕 찔리거든요. 그때마다 월급을 생각하세요. 뭔가 월급 안에 일에 대한 대가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대가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한 매친 멘트 같아요. 변환선님도 언제나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월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가 본인 위주의 토너먼트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볼만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주시은 아나운서님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라고요? 변환선님도 천재고. 천재가 흔하네요? 흔하지 않죠. 뭔가 구간명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역시 SBS. 지금 구간은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려다가 따질 거 없이로. 따질 거 없이 정말 SBS 아나운서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분명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초공감 월드컵입니다. 제작진이 미리 추여놓은 8강의 후보를 두고 베디와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 분명히 쓰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이거 꼭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이런 물건을 선정할 겁니다. 어떤 물건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괜찮네요. 오늘도 제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기 딱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후보들이 보이네요. 제 머릿속에 사다리가 그려졌어요. 네. 저도 같이 방송을 꽤 오래 했잖아요. 어떤 게 우승할지 알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성재형 폭주 예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1등. 전여친 전화번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없네요. 오늘은. 여기에는. 전여친 전화번호.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게 왜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죠. 지우지 못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우지 못하나요?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우는 분들 있겠죠. 있죠. 전여친 있어? 라고 하시면 있고. 자 그러면 채팅창에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그림이라고. 쓰지 않는데 버리긴 좀 그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겠죠. 저장해놓고. 보통 우리가 사진 찍어도 잘 안 찾아보고 그냥 저장해놓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어떤 옵션들이 8강에 들었을지 이서우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분명 쓰지 않는데. 행진곡 듣고. 이서우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분명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초공감 월드컵 8강 진출입니다. 후보 1. 쇼핑백. 후보 2. 옛날에 쓰던 핸드폰. 후보 3. 유행 지난 비싼 옷. 후보 4. 한영사전. 후보 5. 한쪽만 남은 양말. 후보 6.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 후보 7. 유통기한 지난 향수. 후보 8. 500MB USB. 멋있게 발표해 주셨는데. 채팅창에 호너님. 마초맨 등장음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이분 도대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마초맨. 마초 마초맨. 아니요. WWF의 마초맨 앤 랜디셀비즈라고. 너무 옛날 일이네요. 그죠? 아무튼 그 음악은 맞긴 맞습니다. 딸라맨. 뭐. 빅보스맨 있던. 워리어. 저 레슬링을 안 봐서. 최대한의 세상에.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건 왜 없지 싶은 것들 혹시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들. 저 진짜 잘 버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잘 버린다기보다는. 버릴 건 버리고. 안 버릴 건 안 버리는 거를. 냉혹하게. 빨리 구별하는 편입니다. 이 안에는 안 버리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안 버린 것들이 있죠. 재채기 좀 해도 될까요? 재채기요? 그거 기침 아닙니까? 기침. 기침.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란전 하시고. 이 프리에서의 힘든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우리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냥 당당하게 손을 들고. 잠깐만요. 한 다음에. 진짜 허락을 받아. 나 이거 쇼싱크 탈출인 줄 알아. 기침. 기침. 애절하게 말해봐요. 애절하게.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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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 앞에 터졌어 벌써. 기침 아닙니까? 기침. 여기가 입소대대도 아니고. 아프면 잘리는 그런 곳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기서. 억서 갑자기 침을 냈어. 이 안에는 안 버리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재성재씨가 이야기를 길게 할 줄 알고. 그러면 몰래 기침을 했는데. 너무 짧게 대답해가지고. 어쨌든. 촌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야 하는가. 안 버릴 거 안 버리는 거를 냉목하게. 빨리 구별하는 편. 이 안에는 안 버리는 것들이 있나요? 기를 죽이니까 그러잖아요. 구별하는 편입니다. 촌궁이. 자. 그럼 이거. 위출부터. 분명 쓰지 않는데 시작할까요? 이거 부터 갈게요. 다 한 거예요. 나오면 그냥 하세요. 네. 갑을 미리 하세요. 갑을. 어휴 방송국 놈들아. 마군이야. 자 할게요. 분명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건 그래도 못 버리겠다 하는 물건. 8강 중에 첫 번째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결. 쇼핑백 때 옛날에 쓰던 핸드폰입니다. 왜 세게 붙었어요? 쓴 승부. 라고 할 수 있죠. 쇼핑백 벌이기가 은근히 쉽지 않은 게 쇼핑백들이 요즘 날로 진화하고 있어가지고 예쁜 쇼핑백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베스타그램에 일단 청취자 여러분 의견 좀 볼까요? 네. 뭘까요? 찬성 의견입니다. 이건 진짜 언젠가 언젠가는 쓰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비닐값 20원도 아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줄 때 비닐봉투나 무난 무난한 쇼핑백으로 주면 서로 좋다. 찬성 의견 3번. 쇼핑백 쓸 일도 없는데 비싼 브랜드 쇼핑백은 왠지 못 버리겠어요. 아 이건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죠. 비싼 브랜드 쇼핑백은 이거 정말 초명품 쇼핑백은 돈 주고 사기도 하죠. 네. 쇼핑백 뿐만 아니라 명품이나 또 비싼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여러가지 진열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홈 파여있는 것들까지 다 버리기가 좀 아까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중고로 언젠가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보존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죠. 즈브즈님. SBS 쇼핑백 잘 쓰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린 분인 것 같아요. SBS는 그래도 사원들이 쇼핑백을 좀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SBS 굿즈. 굿즈는 아니고 사원들이 사무용품으로 쓸 수 있게 쇼핑백들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어서. 거기다가 물건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께 드릴이기도 하고 그런 용도인데 저는 그거 참 편합니다. 쇼핑백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굿즈 삽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쇼핑백 반대 의견은 뭐죠? 반대 의견. 비닐에 비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쇼핑백 여러 개보다 장바구니 한 개 있는 게 더 좋아서. 경제적인 문의네요. 장바구니를 늘 챙기고 있는 분은 흔치 않죠. 쇼핑백을 들고 마트 같은 데 가면 한두 개 사는 건 편한데 많이 사면 쇼핑백을 못 견디니까. 장바구니가 훨씬 튼튼하죠. 그리고요? 모아뒀다가 쓸모없음을 깨닫고 버린 사람들 많을걸? 저도 제가 그래요. 언제 꾸준히 모아놨다가 이사 갈 때 다 내다버리게 되죠. 박스만큼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저는 사실 지금 장롱에 한 장롱을 쇼핑백이 가득 메우고 있어요. 쇼핑백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밑에를 차지하고 윗부분까지 다 비어있는. 그렇죠.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느낌. 쇼핑백은 보통 바닥에 놓거든요. 한두 끝도 없이 쌓입니다. 근데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때도 있고 원하는 그 폼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 쓰여 있느냐, 뭐가 인쇄되어 있느냐를 좀 따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스포츠 용품 같은 거 사면 스포츠 용품의 쇼핑백들은 되게 예뻐요. 패션 명품들도 쇼핑백이 예쁘지만 스포츠 용품을 샀을 때 그 쇼핑백들은 재질도 다르고 튼튼하고 일단. 그리고 그 쇼핑백 브랜드들이 어쨌든 자기네들을 노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실수로 성형외과 쇼핑백을 들고 나왔는데 엄청 큰 신명조 폼트로 이렇게 땡땡 성형외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들고 다니니까 아 이건 조금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베리 고물상 하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쇼핑백은 집에 진짜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3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안 세워봤지만 최소. 자 하여튼 옛날에 쓰던 핸드폰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기준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몇 년 된 옛날 핸드폰 전부 통틀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이 개발된 이래 핸드폰이란 걸 PCS부터 산 거를 다 모아놨어요. 버리진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맨 처음 산 시점이면은 흑백 폴더폰부터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개인 정보를. 그렇죠. 음 막 햅틱 이런 시절 것들도 다 있고. 사람들이 이제 안 버리고 약간은 보관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끼는 건. 카메라 기능이 날린 시점부터 보관하지 않나요? 문자가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나의 문자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아깝고. 아 채팅방에 땡타 퇴근 버리기 정말 아깝다고. 그렇죠. 이야 정말 대단한 명기죠. 그리고 예전에 기계들이 예뻐가지고. 예뻐요 예뻐. 아무튼 가끔씩 바닥에 쫙 깔아놓고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과폰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또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있죠. 사진을 물론 컴퓨터에 백업을 해놓긴 해도 왠지 오리지널을 갖고 있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포맷해서 어디다가 내버리면 뭔가 유출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불안함이 있죠. 자 나한테 가로본능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멋있네요. 자 찬성의견. 추억의 사진과 메시지가 남아있어서. 네 그리고요. 뭔가 옛날 폰에 깔려있던 기본 게임들이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보다 더 재밌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이 자판을 꾹꾹 눌러가면서 하는. 그리고요. 핸드폰은 항상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그렇군요. 자 반대의견은요. 반대의견입니다. 중고로 팔면 핵이득. 전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거나 잃어버려서 바꾸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핸드폰 대부분 한 2, 3년 약정이니까 사실 이제 고장나면 전 걸로 쓸 수 있거든요. 네. 키패드로 음악 연주하는 거 재밌다고 하신 분이 있고 걸리보폰 재밌다고 하신 분이 있고 타격감이 있다고. 이 버튼식은 게임을 할 때 타격감 꼭꼭 눌려지는 느낌. 게임할 때는 사실 키보드도 게임용 키보드 따로 사는 분들이 있듯이 쫀득쫀득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키감이 있다고요. 옛날 폴더폰들에. 네. 네잇땡 실수로 누르면 허겁지겁 꺼야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날아가죠. 너무. 숨이 막혀요. 악독한 유로결제 방식이었어요. 뭔가 누르면 내가 취소할 수 없고 그냥 빨려들어가게 만들어놨잖아요. 블랙홀입니다. 네. 어떻게. 그것도 버튼을 굉장히 누르기 편한 정가운데다 놔뒀기 때문에 누르게 돼요. 뭔가 식당에 문 열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돈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먹고. 준으로 막 내렸던 분이 있고요. 이거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온 거 아닌가. 자 아무튼 함정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정 버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8강 대결의 승자 어떻게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룰이 바뀌었습니까. 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건강하고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일단 저의 의견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토론이 필요 없나요? 네. 그러면 그냥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쇼핑백이야 뭐. 우리가 크게 고민은 안 해요. 어느 순간 몇 년에 한 번씩 보면은 좀. 이게 너무 많이 쌓였네. 안 쓰네 내가. 이런 정도지. 핸드폰은 항상 고관여 상품 아니겠어요. 언제 토론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고. 기운을. 기운을 읽을 수 있게. 읽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 코너는.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8강 세 대결은 2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백과 옛날에 쓰던 핸드폰의 승자는. 핸드폰입니다. 지금 뭐 근데 채팅창이 지금 뭐 이 승자를 떠나서 옛날 핸드폰들의 추억에 다들 빠져있어요. 64화음 나왔을 때 혁명이었는데. 혁명이었죠. 컬러 핸드폰 나왔을 때도 정말 놀라웠고요. 벨소리 다운 많이 받았는데. MP3 폰 처음 나왔을 때 혁명이었지. 저는 천국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뭐뭐뭐뭐 천국이라고 있어요. 진짜 그때. 위대하다. 핸드폰은 위대하다. 핸드폰은 모든 걸 담고 있다. 정말 충격받았어요. 알겠고요. 참 혁명들 많이 겪은 세대예요. 그죠? 누가 들으면 엄청 힘든 시즌에 겪었던 분들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소비 혁명이었습니다. 미니게임 천국이 최고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카이 생각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자 배구가 듣고 2부에 다음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아재 판독기가 최고의 크는 것 같아. 아재 판독기 살려내라. 자 결국 집중력을 힘들어하다가도. 결국. 자 이번에는 초콤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코너가 비참 아니면 아재 판독기로 비결. 시작할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코너. 어. 뭐지 코너 제목이? 베스트 텐이야. 베스트 텐이야? 코너 성격과 안 어울리는데? 11페이지. 어? 11페이지. 베스트 텐 제목을 바꿔야겠네. 아 또 어떻게 읽지 모르겠어요. 어휴 감일었네. 자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텐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분명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초공감 월드컵입니다. 자 바로바로 진행을 해보죠. 두 번째 대결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대결은 유행 지난 비싼 옷 대 한영사전입니다. 네. 유행 지난 비싼 옷. 우리가 힙해서 돈 좀 많이 주고 샀는데. 네. 잘 안 입고 사이즈 왠지 핏이 잘 안 맞아서. 살 빼고 입어야지. 뭐 이러다가 못 빼고 몇 년 지난 옷. 버릴 수 없죠.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힙의 절정이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옛날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비싸게 주고 샀으면 유행은 돌아온다라는 각오로 절대 버리지 못하게 돼요. 아 나 아직도 노 땡카 잠바 있다고 하시는 거. 아 양면이었죠. 그 브랜드. 그 브랜드 갖고 있어야죠.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게. 얼마 주고 샀는데 저도 있습니다. 네. 베리가 나미춘한테 준 것 같은 옷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거는 유행 타는 옷이 아니죠. 자 아빠 무스탕. 이런 것도 멋지게 살리면 좋긴 한데. 무스탕 유행도 심하게 타서. 네. 무스탕이 좀 철이 확 지나버리면 잘 못 입고 다녀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자 청취자분들의 의견. 네. 차은성 의견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유행이 다시 올 것 같고. 그렇다고 입자니 뭔가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옷은 많은데. 정작 입을 옷이 없음. 왜요? 유행은 돌고 돕니다. 또 복고 패션도 유행이던데.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어서 버리지도 입지도 못하겠음. 저도 진짜 오래 쌓아놓고 있고. 특히 유행을 안 탈 것 같지만 타는 게 남자 정장이거든요. 정장. 그렇죠. 저는 2005년 당시 KBS 들어갈 때 시험 보려고 정장을 몇 벌 샀었거든요. 네. 그때 정장을 못 버리겠어요. 이게 또 엄청 빛나는 재질들 있잖아요. 광이 심한 재질들에. 그건 버렸어요. 네. 버려야 돼요. 은갈치는 버렸습니다. 은갈치는 용어를 접하는 순간 그건 버렸는데. 그리고 원버튼. 원버튼은 정말 다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어? 원버튼인데. 2005년 그때 맞춘 게. 원버튼 때 또 그렇게. 또 약간 몸에 달라붙게 나왔거든요. 그것들이. 그때가 원버튼과 쓰리 버튼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원버튼과 쓰리 버튼이 많았어요. 고. 은갈치도 유행 돌아온다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정장 같은 건 그냥 버리게 됐는데. 오히려 정말 못 버리게 되는 게. 특히 배 아나운서님 세대 때 유행했던 건데. 힙합 의류들 아세요? 다 2000년대 초반 때. 그.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건데. 그때 휘성 형님이 그걸 입고 계시거든요. 막 38 사이즈. 250 신발. 정말 포엑스라제 티셔츠 이런 게 있거든요. 듀렉 머리에 두르는 거. 구체적이라고. 네. 그런 것들. 사긴 샀나 보네요. 아. 그때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였거든요. 네. 엄청 동경했죠. 온 동네가 깨끗했던 그 시절이라고. 바지단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음. 포엑스라지. 아무튼. 저는 그런 멜빵 바지라든가. 네. 힙합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잘 안 입었어요. 아. 그 유행에 동참하지 않았나군요. 저는 항상 그 클래식한 것들 좋아했습니다. 고. 자. 한영 사전은 뭔가요? 네. 일단 유행진완 비싼 옷 반대 의견도 한번. 아. 반대 의견? 네. 비싼 옷 반대 의견입니다. 가만히 옷장에만 넣어두면 옷에 주름이 깊게 생기고 냄새나서 버려야 함. 난 안 버렸는데 엄마가 버려서 없음. 난 안 버렸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입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특히 KBS 들어갔을 때 샀던 옷들이 이제 방송용 옷을 좀 사려고. 네. 핑크색 가디건. 좀 알록달록한 색상이 비비드한 쪽으로. 네. 채도가 높은 쪽으로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입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머니가 잘 입으시더라고요. 옷 천이 좋다 엄마가 걸레를 씁니다. 엄마 천이 안 좋다 엄마가 본인이 입으시는. 아. 진짜. 슬프네요 갑자기. 엄마가 디아블로 티셔츠 입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비더레즈. 슬픕니다. 자. 한영사전으로 가볼까요? 네. 찬성 의견입니다. 한영사전은 인테리어다. 사놓고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생각조차 안함.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꽂혀있는 채로 잊혀진 것. 뜨거운 거 먹을 때 최고의 냄비 받침대. 커버가 두꺼워서 더러워져도 닦아내면 그만. 반대의견은요? 벌레 잡느라 더러워져서 버렸다. 한 번. 일격필사를 해야 할 만한 벌레였을 거예요. 너무 두껍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일격필사를 해야 되는 벌레는 그런 걸로 잡아야 돼요. 그렇군요.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는 거. 보통 벌레는 신문지나 이런 좀 얇은 재질을 많이 쓰는데. 버텨요. 버텨요?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 했으면 사전이 굉장히 더러워졌을 텐데. 사전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리고요?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 웬 한형사전? 맞는 의견이에요. 정말 이제 이 물건은 거의 아무도 안 쓰지 않나요? 한형사전으로 벌레를 잡는 게 말이 되냐고. 쥐 잡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나 실수로 교회 들고 간 적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한형사전은 옆면에 형광페대로 내 이름 써놓은 것 때문에 버리기 아깝다고. 그렇게 큼지막하게 이름을 쓰고 펴보지는 않게 되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학설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종이를 넘겨서 순서대로 찾아야 사전에 찾은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됐지. 쳐서 뜬 거를 하면 기억이 안 된다. 사실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전자사전을 쓰던 시절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 전자사전은 다른 용도로 쓸 데가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학생 때 전자사전을 들고 사전이 아니라 갔더니. 그런 식으로 타박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은근히 못 쓰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유사과학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옛날에 기억하려고 한 장씩 뜯어먹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런 도시 전설이 있죠. 그런 전설은 있지만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안 드셔봤죠? 그럼요. 저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자 염소냐? 가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유행진한 옷 때 한영사전. 뭘로 가겠습니까? 유행진한 비싼 옷을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한영사전은 다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제 집에 영영사전이 하려나 봐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그 시절에. 아 영영사전. 누가 또 유사과학처럼 한영사전 보면 영어 공부 못한다.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된다고 해서 영영사전을 누가 사주셨는데.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거 멋있네요. 뭔가 멋있음이 느껴져요. 갖고 다녔어요 심지어. 갖고 다녔는데 거의 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근데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서 그건 놔두고 있어요. 단가의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영영사전 아무리 비싸봐야. 하지만 유행진한 비싼 옷들 중에 비싼 거 있으시잖아요. 있죠. 애매하네요. 뭘 올리지? 그. 아. 힙합을 그때 안 입으셨으니까. 그때. 전 유행 타는 걸 잘 안 사서. 그때 가죽 자켓들이 엄청 비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옷 공감대가 많은 것 같아서. 옷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영사전을 꺾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대결 뭔가요? 네 번째 대결. 세 번째 대결. 세 번째 대결. 한쪽만 남은 양말 대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입니다. 아 이거 완벽한 우세가 딱 느껴지는데. 이건 둘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왜 남겨놓죠? 하나는 확연한 용도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가? 이어폰이요. 이어폰은 확실한 용도가 있어요. 뭐 했어요?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은요. 사무실에서 어쨌든 양 귀에 다 꽂게는 못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노래 들으면서 일할 때. 오 노 노 노 노. 결국은 한쪽 귀에만 꽂게 되거든요. 오 노 노 노. 근데 사무실용 이어폰으로 그 용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오 노 노 노. 오 한쪽이 안 들린다니 안 들린 이어폰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귀로는 또 이제 막 팀장님이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티비창에 왁석우 경호원이냐고. 왜 한쪽만 늦냐고 질문이 있고.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양쪽 다 듣고. 근데 양쪽을 다 끼고 있을 때 정말 음량을 키운 것도 아닌데. 한 번 대화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부르는 걸. 그러면은 이어폰을 일하는 중엔 끼고 있어가지고 부르는 걸 놓친다고 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안됩니다.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은 바로 폐기 처분이에요. 그런 거는 이어폰을 잘못 들고 나갈 위험성까지 있어요. 어느 날 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놀러간다. 그러면 기차에서 노래 좀 들어야지 하고 이어폰을 들었는데 한쪽만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곤욕이죠. 정말 그러면 사야 돼요 또. 그래서 사무실 컴퓨터에만 꽂아두는 용도로 쓰는 건데. 아 저는 이거는 최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양말도 이거 그 아침에 바쁠 때 양말 한쪽 신었는데 나머지 한 장이 발견 안 돼서 허둥지둥 거릴 때 그 낭비되는 시간. 양말은 정말 쓸데가 없죠. 얘는 버려야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쪽만 남은 양말 활용법. 뭐 이런 리빙포인트 기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세 번째 세글은. 그런 것들은. 이것들은 올 피워 걷는 것들이에요. 한번 참고해봤는데. 뭐 머그잔 워어로 쓰라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머그잔 워어로 양말을 쓰라고요? 어떻게. 입술에 무좀균 꿀. 부자들의 고통이긴 해요. 이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뭔가 짠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구멍 뚫어서 댕댕이 옷으로 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왠지 나머지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서 버리고 나면 한짝이 나올까봐 못 버린다. 이건 이해가 되는 심리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신경 날카로워질 때가 나가기 직전. 사람이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하루 중에. 그때 양말 한 짝 못 찾아서 막 구멍 내서 넥 워머 가능하다고. 그렇게 늘어지게 신은 거면 검정 양말 아니겠어요? 보내주세요. 검정 넥 워머. 흙으로.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올라가도 무조건 탈락이다. 장단점을 볼 게 없는데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은 양말은요. 한 번 쓰고 버릴 생각으로 청소할 때 걸레 대용으로 쓰기 좋다. 이건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당장 청소하고 버려라잖아요. 남겨두는 게 아니라. 뭐 문틀이라던가 눅진한 먼지들을 제거할 때 쓰고 버린다. 뭐 반대의견은 볼 것도 없고. 이어폰의 장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쪽 안 들린 이어폰? 이거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연결잭을 잘 돌리거나 이어폰 빙글빙글 꼬면서 각 잘 잡으면 양쪽에서 소리 다 들리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서 희망고문. 이거 정말. 아 그렇죠.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 기적이 사실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자세만 바꾸거나 조금만 몸을 틀어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방 다시 꺼지는데 그 기적이 날아갈 때 두 배로 열봤어요. 아 고통스럽죠. 잠깐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쾌감은 있어요. 양쪽에 스테레오가 나올 때. 어? 하면서. 맞아 이거야. 이러면서. 제가 사과 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은 무선만 쓰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시대 이전에 유선을 쓸 때 집에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마피아 게임처럼 범인입니다. 하나가 안 들리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해외 출장할 때 비행기에서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그 기업을 하면 안 들리는 이어폰은 무조건 쓰레기통행이다. 이어폰 모세의 기적이냐고. 소리 들리면 그 자세 유지하면 된다고. 들릴 때. 이렇게. 둘 다 버리죠. 쇼핑크에 부전승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대진으로. 여러분 대진에 제 추첨은 없습니다. 뭘 올릴까요 그나마. 희망공원이라도 안 하는 양말을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차라리. 어차피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양말을 올리고. 자 마지막 대결 가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번째. 유통기한 지난 향수 대 500MB USB입니다. 아하. 그렇죠. 유통기한이 향수에 있었다는 걸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냄새가 꽤 바뀌어요. 꽤 바뀌나요. 네. 보통 몇 년 정도입니까. 보통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3년. 네. 그러면 무조건 그 싱크텔에 따라 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버려도 되고.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쓰던 편이어서. 아하. 네. 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쓰게 되면은 디퓨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끝을 보게 되면. 그렇군요. 향수를 살 때는 그러면 좀 최대한 작은 용기에 있는 걸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가격 고려하는 것보다는. 잘 안 쓰는 사람이라면 그려도 되고. 아니 근데 향수병이란 게 뭔가 내부 용량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병 자체가 좀 다 예쁘단 말이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좀 수집하듯이 모으는 그 취미가 있어요. 향수가 폰 닦을 때 좋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잡니까? 글쎄. 찬성 의견입니다. 유통기한 진한 향수로 디퓨저 만들어야지 생각만 한 지도 벌써 3년째. 그쵸. 유통기한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음. 고가의 향수 많은데 안 썼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향수 지지함. 고가의 향수가 많으신가 봐요. 선물 받은 것은 향수병도 예쁘고 장식용으로 쓰기도 좋아서 버리기 아까움. 이게 커요. 병이 예뻐요. 그렇긴 합니다. 네. 안 예쁜 향수를 사야겠네요. 다음은 반대 의견. 향수를 써? 너무 흔한 의견이고. 다음 의견. 차량용 방향제로 쓰면 금방 씀. 방향제로 어떻게 써요? 뿌려야 되나요? 차에다가 막? 그렇죠. 최근에 제가 차에 향수를 뿌린 거는 홍어삼합을 먹고 왔는데. 친구 4명이서 먹었거든요. 꽉 찬 거예요. 차 안에. 그래가지고 방향제로는 뭔가 커버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향수를 좀 창문을 다 열고 뿌렸네요. 커버가 됐나요? 오히려 섞여가지고 더 역한 냄새가 났을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과가 역시 최고라고 하신 분이고. 그럴 때는 코에 뿌리라고 향수를. 코만 커버하면 되니까. 500메가바이트 USB. 이게 용량이 컸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인가요? 담을 게 없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요즘 몇 기가까지 나오나요? 제가 많이 쓰는 건 7기가? 8기가 이런 거. 7기가. 5기가 있죠? 있을걸요. 저도 16기가짜리 한창 썼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장점은 뭐죠? 찬성의견. 공인인증서 저장용으로 쓰기 찰떡. 아. 이거 정말 맞는 얘기네요. 이걸로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 네. 용량이 작아서 다른 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섞일 일이 없음. 우와 이분은 정말 맞는 소리를 하셨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한테 녹음해준 노래가 담겨있어서 못 버리고 있음. 무슨 이게 카세트 테이프인가요? 이거로 고백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옛날 여자친구한테 녹음해준 노래가 있는데 왜 본인이 갖고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 이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납했거나. 그렇죠. 아 버리셔도 돼요 그 노래. 그렇군요. 노래방에서 녹음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노래방에서 녹음한 다음에 그걸 보낼 수가 있거든요. 메일이나 USB로. 반품당한 500메가. 그렇군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저장용이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인지. 그렇죠. 이런 게 빨리 없어지고 간단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이거 USB 하나 챙겨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요. 반대의견. 반대의견. 옛날 거라 벌써 고장 나서 싹 버림. 고장이 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안 예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음. 예쁜 USB는. 저는 그거보다 USB를 안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별로 크지가 않아서예요. 공간을 별로 안 차지해서 서랍에다가 와르르 넣어놔도 그다지 얘네들이 막 거슬리게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작은 USB들도 집에 그냥 잔뜩 있거든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전달받을 일이 있어서 USB를 받고 돌려줄까 하면 그냥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16기가짜리 1기가짜리 500메가짜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끔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대학교 때 만들었던 PPT 같은 것들 발견되거든요. 보면 추억이 젖고 좋습니다. 차의 최애 노래용으로 쓰기 좋다.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 그걸 꽂아서 그런 방법도 있고. 자, 뭘 올릴까요? 어, 너무 꿀팁 조언들이 많이 나와서 전 USB로 하겠습니다. 저도 USB. 당수는 그냥 버리면 되죠. 자, USB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강전을 펼쳐보죠. 옛날에 쓰던 핸드폰 대 유행 지난 비싼 옷.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뭐... 이게... 버릴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으로 하면은... 아... 저의 심정적 지지는... 네, 옷이에요? 역시 옷입니다. 그래요? 네. 어, 저는 핸드폰에 비할 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장돼 있는 이 시간대별 추억들. 시간대별 나의 생각들. 사실상 옮길 수 있지 않나요? 여러... 어디요? 제가 옮겨봤어요, 한 번. 네. 예전에 그... 얘기해도 되나, 이제? 애니콜 때? 네. 애니콜 시절에. 어, 그것을... 거기 애니땡, 그것을... 문자를... 컴퓨터에 옮기고 싶어서, 텍스트 그대로. 네. 옮기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사서. 네. 그거를 옮겨봤습니다. 나중에 열어보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게. 텍스트니까. 핸드폰을 누르면은 그게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텍스트로 다 옮기니까, 복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찮을 뿐다. 근데 문자를 왜 옮겨요? 기록이잖아요, 기록. 뭐... 뭐... 굉장한 무슨 임무라도 맡은 사람이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막 흑금성,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문자가 막 되게 중요한 기록이고, 그러면. 그... 업체 가면 만 원에 다 해준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거를 또 업체에 맡길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백업을 해놓은. 아, 왜냐면, 본인의 일기와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성재실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구여친 문자 영원히 박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요즘은 이 스마트폰은 아주 간단하게 백업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가까운 기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개인 유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백옴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그 여친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렇죠. 더 이상 발전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레트로 용품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추억의 디자인들이 계속 나와요. 그건 그거 맞아요. 계속 반복돼요. 네. 아이스크림 업체랑 비슷해졌어요. 아, 배가 너무 고집 세다고. 답 좀 보니까 그냥, 서구야 좀! 라고 씁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서구야 이쯤되면 포기하자라고. 그렇죠. 서구야 윤달에만 올 거니라고. 제 마음은, 사실 처음부터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양말 대 USB. 이거는 뭐 대진이 논쟁할 필요가 없죠. 논쟁할 필요가 없이 양말을 버리겠습니다. 네. 자, USB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럼 핸드폰 대 USB. 그 결승도 사실 수많은 복성과 힌트들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조금만 주의깊게 캐치하면 어떤 것이 우승해야 할지 다 아시겠죠. 일단 두 개 가격이 비교가 안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차이라면, USB는 지금도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렇죠. 핸드폰은 지금 당장 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하지만 또, 비교적 최근에 보관해 두고 있는 옛날 핸드폰이라면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도 있죠. 네. 아니 뭐, 현역으로 쓰긴 어렵지만 왠지 핸드폰들 다 모아놨다가 죽기 전에 한 번씩 네. 다시 한 번 충전을 해서 열어보고 그 안에 아, 내가 아, 1900년대 이랬구나. 뭐 이런 생각 한 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어차피 우승은 핸드폰이라고 네. 어후핸. 정말로 어후핸입니다. 기울어진 마이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안 켜진다고 안 켜져요? 충전하면 켜지잖아요. 사실 뭐, 정말로 언젠가 배 아나운서님은 자서전을 쓰실 것 같아요. 자서전에 사료를 모으는 목적에서 핸드폰을 보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USB의 장점을 얘기해 보신다면? USB의 장점이요? 일단은 뭐 바로 현역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아. 네. 공인인증서 보관용 충분히 근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네. 네. USB는 진짜 저희 집에 둘 다 많아요. USB도 잔뜩 있고 뭐 용량별로 용량이 조금 더 많으면 정말 쓸 데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뭐 포맷용으로도 보관해 놓을 수 있고 지금은 500메가바이트라고 저희가 써놓기 했는데 만약에 USB 뭐 한 3테라바이트 시대가 오면 이거는 퇴장하지 않을까? 정말 용량이 작아요. 요새는 정말 카메라 하나 취미로 들고 다니면 사진 한 장에 한 2, 30메가씩 해요. 그렇죠. 500메가 USB는 진짜 공인인증서나 문서용 외에는 크게 네. 영상을 옮기기도 어렵고 MP3 시대의 유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니까 손잡이 방식이네요. 그렇죠? 누르면 탁 나오는 리포트용이라고 하시면 자 우승은 옛날에 쓰던 핸드폰입니다. 아 직접 발표가 그래요. 자 우승은 옛날에 쓰던 핸드폰입니다. 아 분명 쓰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초공감 월드컵 여러분 모두 공감하셨죠? 핸드폰 우승에 대해서 네. 음 자 여기 떨어진 것들 중에 혹시 정말 이건 결승감이다 생각하는 거 하나 있다면 당연히 비싼 옷입니다. 비싼 옷 네. 알겠습니다. 백운감 월드컵이라고 형 혼자만 공감 아 옷이랑 핸드폰이 너무 이 4강에서 빨리 만났네요 아쉽게 음 씁쓸한가요? 아니요 뭐 아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이럴 거면 서구 부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어휴 무슨 말씀 네. 자 양말은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다 4강까지 올라왔어요. 이만큼 인생은 대지눈입니다. 네. 그쵸. 아 이 중에 최악은 뭐죠? 여기 올라온 거 자체가 양말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영사전인데 한영사전? 정말 쓸모없다. 이 집에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빨리 처분하셨네. 정석 없습니까? 수학의 정석?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수학의 정석 종합영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죠. 그럼 그 정도는 추억 아닌가요? 정석과 종합영어? 한영사전? 정말 끝까지 다 풀지도 않았을 뿐대로 근데 그건 사실 고역이었거든요. 네. 다 푸는 게. 정석과 종합영어와 영영사전 그 정도는 집에 놔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위는 옛날에 쓰던 핸드폰 축하드리고요. 베스타그램에 투표하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선물로 두유 세트를 보내드리고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왁서우 기자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좋네요. 차라리 옥편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항상 흥미로운 월드컵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이서우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핸드폰에 충전기도 충전기도 같이 있어. 같이 있는데 그게 옛날 거잖아요. 네. 꽂아서 본다고 할까? 충전선이 무슨 그게 수명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꽂아서 본다고 본다고 최근에? 최근에는 안 봤지. 언젠가 보게 죽기 전에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우 이어폰 극혐.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 근데 이게 쓸모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유통기한 지난 향수를 근데 디퓨저를 쓰거나 방향대로 써도 돼요? 보통 뚜껑이 있잖아요. 아까 최승현 봤더니 그냥 방에 뚜껑 딱 버리고 그냥 방에다 두면 은근하게 그냥 화장실도 픽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무대기 같은 거의 그걸로 써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비싼 비싼 향수는 이제 공병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냥 이게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뭔가 오히려 전부 다 쓰지 않고 약간 이 송기한 신경쓰지 않고 양을 좀 남겨둔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해놓는 거죠. 뭔가 술잔처럼 띵띵띵 내가 넌 맨날 한쪽만 들으면서 왜 한쪽만 듣는 이유가 아 그러게요. 차별하니까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 거랑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한쪽으로 늘 들으시잖아요. 네. 그렇고 유행지단 비싼 옷 추억의 옷이라면 오히려 안 버려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계했던 뭐 남아공 월드컵 때 옷 아 그래요? 이런 옷들은 또 버리기가 좀 그렇고 추억을 스토리가 남아있다. 아 스토리가 있으면 버리기가 없죠. 근데 비싼 옷이다고 해서 안 버리지 비싼 옷은 잘 사지도 않지만 어렵게 구한 옷들 이게 구하는 경로가 또 어려운 게 있거든요. 아 그게 왁스오 기자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옷 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게 있으면 구하는 편인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그게 없으니까 김환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에어조단 조던이 딱 그렇죠. 자, 클로즈 갈게요. 자카르타 갔더니 조단샵이 따로 있는데 엄청 잘 돼있어요. 크 깜짝 놀랐어요. 9월 7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득합니다. 양 꿈 꾸세요. 발전 아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왜요? 좀 작아보여 눈을 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빠 약간 살 빠진거 같다니? 살 빠진게 아니라 밥을 제대로 못먹었어 유현님 오셨나? 네 오셨어 안 보여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저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뜨네요? 아쉽네 조심히 가세요 빈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